하이 친구들! 아이스크림 좋아하나요? 임의도 좋아해요! 아이스크림이 캔디가 되었대요! 빠밤! 스크류바 수박밥 쇼스바 그리고 더블 비앙코 맛이 들어있어요 맛별로 몇 개가 들어있는지 세워볼게요 스크류바는 16개 조스바는 17개 더블 비앙코는 17개 수박밥은 21개가 들어있어요 맛도 똑같은지 임의가 먹어볼게요 먼저 수박밥을 먹어볼게요 똑같아요 쇠가 비비고연의 스크류바 음 똑같네요 똑같아 더블 비앙코 맛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? 빠밤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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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바이바이